오늘 이렇게 저희가 첫 투표를 하는 건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표에 함께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? 많은 국민 분들이 더 많이 투표를 저희처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. 여러분들도 꼭 투표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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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